일본 도쿄의 남쪽으로 약 1000km에 위치한 오가사와라 제도의 무인도인 니시노시마에서 12월 18일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하여는 수많은 일본의 지진과 화산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12월 3일 오가사와라 제도의 규모 4.9 강진과 430km 신발 지진 이후 15시간 뒤인 12월 4일 오후 12시 32분부터 독하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처음 시작이 되었으며 12월 19일 일요일까지 보름 넘게 군발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 17일에는 수원호세지마 화산에서 하루에 133번의 폭발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좀 더 과거를 살펴보면 100년 전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강진들이 규슈 구마모토와 동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으며 100년 뒤인 2021년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500km의 신발 지진들이 자주 발생한 후에 8월 16일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포코토코 우카노바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그 이후 주슈 구마모토와 동북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구마모토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근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화산활동들이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9월 8일부터 12월 18일 토요일까지 후지산 근처 후지곡고, 후지 5개의 호수에서 석 달 동안 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020년 3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앙방제회의를 열고 호지산의 대규모 분화가 도쿄도 등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논의했었으며 논의 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지산은 분화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을 화산재로 덮었으며 이 여파로 자동차와 철도 운행은 정지되면서 물류가 막혀 식량 수급이 어려워지고 수도 기능도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분화했던 300여 년 전인 1707년 12월 호지산은 약 2주 동안 17억세도미터에 달하는 대량의 화산재를 분출했었으며 당시 화산재 분출은 토사재해와 홍수, 가우파괴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재해 폐기물의 37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규슈 지역의 화산활동 상황을 보면 최근 1년 반 만에 10월 20일에 규슈 아소산의 대폭발이 후에 사쿠라지마 대폭발과 기리시마산의 화산성 지진들 그리고 남북 아고시마의 사스마, 이우지마의 화산폭발 또한 이즈 오우시마와 카코네 화산의 산채팽창까지 계속해서 일본의 화산들의 폭발과 산채팽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일본 기상청의 지진과 화산폭발 관련 대처입니다. 비견한 예로 10월 20일 일본 규슈의 활화산인 아소산이 대폭발을 하기 전에 일본 정부에서는 아소산 대폭발의 전조를 확인하고서도 입산 규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본 이신니폰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아소산이 분화하기 전날 화산활동의 증가를 감지했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화 경계 수준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9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기리시마화산의 화산성 지진이 9번 발생을 했으며 12월 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에도 가고시마현 기리시마화산의 화산성 지진이 2변 연속 화산성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0년 전에도 1914년 1월에 우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한 이후에 가고시마현 기리시마화산의 대폭발이 있었고 그 이후 규슈와 동북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 2021년에도 8월 16일에 우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프 우카노바 해저화산의 대폭발 이후에 11월 29일에 기리시마화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9번 발생을 하고 이후 진도우약의 지진이 하루 2번 이상 발생을 했고 북카라울도에서 250번 이상의 군발 지진과 일주일에 진도우의 강진이 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19일 보름달과 22일 동지를 전후로 하여 큰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지진학자들이 주장하는 태양폭발 태양 플레이어 관련 경고들을 감안한다면 12월 말까지는 대지진에 꼭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